안녕하세요 밀레시엄 반가워 지난번에 처음으로 유튜브로 해서 영상 올려봤는데 예상외로 반응들이 아주 뜨겁더라고 좋아요라든가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와서 엄청 놀랬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용기내가지고 또 다른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컨텐츠 뭘 찍을까 고민구민 하다가 뭐 대기업 유튜버들만 찍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댓글 읽기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컨텐츠는 오늘 코너 키오리 댓글 읽어주기 저번에 내 영상에 너희 밀레시안을 다 댓글을 달아놔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해준 시간이야 아 일단은 먼저 댓글들을 다 읽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약간 양해 부탁할게 자 그럼 일단 먼저 오늘 첫 번째 댓글 한번 읽어볼까 로미달이나 밀레시안이 딱 두 글자봐 있네 혈압 혈압? 왜 그런 거지?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가 와 키올림 잘생겼어요 어 고마워 이게 어쩔 수 없이 로봇을 입어도 잘난 건 새어나가나 보구만 연기 굿 이제 목소리면 변조하시면 더 완벽할 듯 합니다 목소리 변조라니 그런 걸 할 줄 모르는데 VR치에서 마비노기 유저 보실 수 있겠네요 마비노기 유저? 밀레시안들 말하는 건가? 너희들은 정말 어딜 가도 있는 구만 너희들은 정말 어딜 가도 있는 구만 호호호호호호 웃을 시간에 친구 한 명이나 더 데려와주길 바란다 밀레시안 아 키올교 몰려올 것 같네 키올교? 미안하지만 난 포워르가 아니면 사랑할게 키올잡음에 뭔 탭 드랍 하려나? 요즘 아쿨교진이 아쿨가면 수량 부족하시당 하던데 뭐? 키올잡음에 뭔 탭을 드랍하냐고? 아 진짜 예의가 없는 밀레시안이구만 뭐 옷이나 날개 이런 걸 주는 거라도 원하는 건가? 너희 밀레시안들은 남자 여자 막론하고 다들 옷 입는 걸 참 좋아하더구만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심지어 헤일렌 옷도 똑같이 벗겨 입었다면서? 당장 멋지 못해 감히 내 몸이 되게 귀하슬 거죠? 마신 주제에 귀엽지 마라 마신 주제에 귀엽지 마라고? 미안한데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나의 매력을 주취할 수가 없겠 악! VRC에 또 하나의 밀레시안이 입장했다 난 밀레시안 아니지만 여기서도 종종 밀레시안들이 보이긴 하더라고 참 신기한 종족이야 어딜 가도 어떻게 살아남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자꾸 뒤에서 거슬리는 밀레시안이 보이는 거 저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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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마신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옛날 밀레시안들이 굵구만 옛날 밀레시안들 나만 보면 아주 무서워서 뼈를 못 쉬었는데 아 이런 또 저리가! 가! 바람마리 가! 하여간 진짜 밀레시안들 말 안 듣는 건 종족특기인가?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신경쓰지 말고 댓글이나 읽어야겠구만 다음 밀레시안 목소리 달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싫어해 들려드렸습니다 태태워 쿠쿠쿠 뭐라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사기라고? 나가 키월림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절한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완벽하게 쓰란 말이야 귀여웠습니다 의외로용 내가 좀 귀엽긴 하지 크크크크크 아 이런 컨텐츠 좋아요 크크크크크 컨셉 잘 잡았다 크크크크크 마지막까지 센스 크크크크크크 모리안은 시켰는데 반응이 좋구만 뭐 솔직히 걔는 좀 싫지만 어 마침 여기 진행하네 야 모리안 야 일로 와봐 너 저번에 니가 나오면 조에서 천까지는 그냥 올라간다면서 그건 니가 잘못해서 그런거야 쪼레바 그럼 니가 한번 해봐 아 정말 하여간 카메라가 여기 있는 건가? 이래서 쪼렛 유튜버들은 안된다니까 안녕하세요 밀레시아 저번에는 잠깐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제대로 나와서 인사하네요 맞아요 모리안이에요 키월이 워낙 친구 없는 아싸라서 유튜브라도 해보라고 카메라를 쥐어줬더니만 어찌나 저 귀찮게 하던지 정말 하여간 이렇게 된거 키월티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야야야야 어디가 야 아 맨날 자기 멋대로야 진짜 어디서 길바닥에서 밀레시아이라고 데려왔더니만 제대로 관수하지도 못하지 않나 다 들린다 그럼 계속 읽어볼까? 아니 끄 끄 끄 사칭이다 사칭이야 왜 춤 1은 안보여주시는거죠? 과연 이 키월를 사칭할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그리고 춤 1? 제로 춤 2좀 쳐주세요 키키키키키키 자 비르칸제누라는 밀레시안이 나한테 2만원 후원해줘가지고 하는거야 알았지? 고맙습니다 밀레시안 감사해요 밀레시안 보내주는 밀레시안 고마운 밀레시안 이건 넘어가도록 하지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의 댓글 읽기였어 잘 봤는진 모르겠군 반응이 좋으면 더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할테니까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알람하기 다 하나씩 써놓으라고 밀레시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피바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